다음 수사는 1학년 11일 반의 우주자전거입니다. 지휘자는 강단비학생, 반주자는 임윤진 학생입니다. 1학년 11일 반의 담임선생님은 김민정선생님이시고 부품은 도래기파솔라시 차례차례 한걸음씩입니다. 그럼 함께 방창해보시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칭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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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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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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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